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또 새로운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알파벳 로어의 꿀잼 패러디 영상을 만들고 계신 라나나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알파벳 트랜스폰, 알파벳 변신 레인보우 프레트들이랑 합성이 됐는데요 A랑 레드랑 합쳐졌네 B랑 블루 뭐야 니 값 지대론데? C랑 주황이 그린이랑 점점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약간 H H I O J J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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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 M M 퍼플 엑스 아 쾌강진은 과연 여기 뭔가 좀비가 나올 것 같은 행성이 느낌이 잔뜩 나는데요 자 다음 모든 알파벳들이 Q가 되었다면 드림보의 대명사 Q 알파벨로의 Q바이러스가 습격했다 Q랑 A랑 합쳐지면 아니 어째 다 할아버지가 되었어 알파벳 전부다가 이 세상은 Q가 지배한다 어르신 이거 Q랑 F랑 합쳐지니까 위약감 1도 없죠 아 전부 다 늙어버렸어 Q야 K는 위약감이 전혀 없다 원래도 할아버지가 타는데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Q야 K는 위약감이 전혀 없다 Q야 K는 위약감이 전혀 없다 Q야 K는 위약감이 전혀 없다 한아버지도 cupcakes 수명에 얼마 남지 않은 알파벳들아 상태 어허 X Q야 K 근데 자꾸 이 Q소리 듣다 보니까 약간 킹받네 Q야 K는 위약감이 전혀 없다 꼬옵! W W W 꼬옵! X X는? X 꼬옵! 꼬옵! X, Y 상태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Z 행성 뭐지? 곧 무너질 듯한 행성의 모습 다음은 알파벳들이 숫자가 되었다면 자그맨들이 모두 잡아먹고 A 26 26 B랑은? 25 25 25 C랑은? feito다운 들어가는 겨 역순으로 내네 E 22 22 22 아 숫자가 되어버린 애들이랑 완전히 역순으로 합쳐지는구나 18 17 18 귀여워 야 이거 숫자는 확실히 느낌 있다 L 15 14 13 13 13 어... 12 12 11 아 귀여워 귀여워 9 아 이게 차라리 그냥 순서 들어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궁금하다 7 7 2 6 6 5 5 W 4 5 5 5 5 5 5 6 6 6 7 9 9 9 10 9 10 10 10 10 10 11 10 약간 그 중간단계 있는 애들 중문자 중문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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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그대로인데 눈만 똘망똘망해지잖아 생긴 거 좀 킹받게 생겼네 저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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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네요 제 몸은 어른이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아이치 응해 아이치 j j j k k k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가 더 어떻게 늙은 것 같은데 n 바뀐 게 없다 야 l l l m n n n n은 비슷하네 o o o는 진짜 똑같지 않을까? 눈만 바뀌는다 o o 야 바뀐 게 없잖아 o p 그냥 후불자잖아 p p 도 마찬가지고 q는 k k o k o 어려졌다 회춘한 q o o r s o s s t t t t t t 상어의 포스가 전부 사라져고 왜 이렇게 커요미만 남았니? o o o o o o o w o o o o w 소모자는 이렇게 너무 똘낭똘낭하니까 오히려 좀 무서운데 이거 합쳐지면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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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원한다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네? 이거 섬 상태가 이거 F산인데 왜 Q가 되어버렸어 들어갔더니 이곳에 누가 있는 것인 뭐 이거 이거 뭐 맥도날드요? 아니 Q 모양 햄버거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뭐 이거는 햄버거 아니야 타코들인가 전부 다 먹어주겠어 아니 H H 햄버거? 무슨 일이냐고 방금 혼란스럽네 키위의 K가 햅핵에 키위 빔 날렸어 거기에 위 뭐든가 설마 그 Q가 그 샌드위치 가게 퀴즈노스의 그 Q인가? 맞는 거 같던디? 어? 전부 다 거기서 완벽해졌다 너무 많이 먹었나봐 Q 너랑 나랑 평생 함께야 나도 내려가 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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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찌 끌어 이것들아